3점 당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셋 중에 그나마 점수가 제가 좀 높아요 2점이라도 자 스타트 이거 되돌아오기 멋지게 한번 해봐 채훈아 이쪽 회전 주고 여기를 때려 그럼 여기 보라고 자 음악 좀 해줘 단단단단단단단 결합되는 그런 음악이 있잖아 왕왕왕 응 길어졌어 이제 길어졌어 해봐봐 대전 그렇지 그렇지 아니면 해전 이쪽 주고 얘를 반을 때리면 네 공이 막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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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와서 매수부가 되는거 사실 우린 여유가 있거든 그렇지 예술구 한번 가자 지금 브릿 큐거리도 안좋은 일로 주고 있죠 상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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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를 이쪽으로 이쪽으로 두툼하게 쭉 맞죠 이쪽이에요 예술구 두툼하게 쭉 밀어요 뽕 뽕 뽕 상단 너무 뽕트에요 뽕트 뽕트에요 뽕트에요 이쪽으로 그러면 더 떨려 3분의 1을 맞춘다고 생각하고 이쪽에 3분의 1을 맞춘다고 생각하고 공은 알아서 돌아가게 돼있어 오오 재훈아 아 저기 타워 여기 너무 차 저는 세훈 차 참가합니다 출생을 오잖아요 왜냐하면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 웃는 표정이 되게 너무 당연히 맞은 것 같아요. 신화 있음 일을 위해서 신화 생길 일이 있잖아, 그렇지? 신화 생길... 근데 저 춤 아까... 이거 잘 치더라고. 아까도 이거 잘 췄어요. 너무 심하게 두껍지만 하면 돼요. 얇게요? 너무 심하게만 두껍지 않으면 되냐? 얇게 부드럽게... 잘 춰. 얇게 부드럽게... 너무 부드러워, 세훈아. 포지션 보세요. 포지션을 만들어서 얘기한 거예요. 포지션을 만들어서 얘기한 거예요. 아, 안 돼. 정확히 포지션이요. 와... 두 번 당기 해주셔도 되겠습니까? 마무리까지 해. 아, 그랬구나. 이거 완전히 오늘... 지금 너무 웃었어, 만약에... 만약에... 너무 친하셨어, 친하셨어.